미련인가 아쉬움인가 가슴에 이 가슴에 심어준 그 사랑이 이다지도 깊을 줄은 단정말 몰랐었네 진정 난 몰랐었네 이중원 아 좋아요 9.0 특집 그땐 그랬지 조진수, 김성수씨는 제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틀린 가슴을 생각했나봐 틀렸 대 계속 나한테 야 틀렸어 틀렸어. 다른 분 다 맞았습니다. 두 분 두 분 노래가 신경 쓰세요. 숲으로 하나 갈까요? 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조덕배 그대의 맘에 들어오네. 너무 좋은 노래. 너무 좋아. 김성수, 컴온. 다가가면 뒤돌아 뛰어가고 쳐다보면 하늘만 바라보고 내 맘을 모르는지 달리서 그러는지 시간만 자꾸자꾸 흘러가네 스쳐가듯 내 곁을 지나가도 돌아서서 내 곁을 지나가도 내 맘에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대는 무지갠가 뛰어갈텐데 홀홀 날아갈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 오면은 아이처럼 뛰어가진 않아도 나비처럼 날아가진 않아도 그렇게 오래오래 그대 곁에 오래오래 아니야? 그렇게 오래오래 그 전에 이미 그 전에 이미 몇 개를 형 틀렸어요. 몇 개를. 근데 왜 이래? 아직 몰라요. 두 분이 성공을 해야돼. 만약 캔이 실패하면 제 대결이에요. 지금 왜 그런게 아니고 형은 네버 틀렸어. 네버 틀렸어요. 캔이 성공하면 결승 갑니다. 네. 멈춰! 이모세 파란색 Почему did you feel like? Tyler 미용 MP3 귓바위에 주저기논 파란색 마음의 바닥이논 파란색 붓쥐신 날개의 재시의에 버스 늘 곁에 두고 싶던 파란 새해 마음속에 파란 눈물 떨구고 꿈결처럼 하늘로 날았네 삐리삐리삐리 파란 새는 다 써도 삐리삐리삐리 진정임이 들리네 삐리삐리삐리 파란 눈물 자욱이 삐리삐리삐리 내 마음 물들이네 삐리삐리삐리 형 이 정도 결승친출 세 번째 대결 나비 원미연대 박중석 파스칼 1990 그땐 그랬지 이번에 모실 두 분은 먼저 우리 나비씨하고 원미연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서태지 씨가 곡을 준 분이 몇 분 안 돼요 대한민국 가수 중에 양현석 씨 있고요 원미연 씨가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정말 이 얘기할 때마다 서태지 씨한테 참 미안해 이거 저 이 곡 받고 정말 백만 나갈 줄 알았거든요 백만 거기서 제가 랩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랩을 했어요? 네 서태지 씨가 랩을 앞에다 넘긴 거예요 그러면서 랩을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행사나 방송에는 본인이 직접 랩을 해야 된다면서 그 말이 맞잖아요 또 봤죠 그래서 제가 했던 게 그게 아주 큰 실수가 아닙니다